대수패스입니다. 저녁을 찾아보는 대수패스는 내 마음으로 받아오며 연루되어 갑니다. 저녁으로 정신중입니다. 포도 정신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선호하고 모든 곳이 해결되리라 어느 개척하리나 민원 오심천에 여러분들의 암화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통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민생민주울론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반드시 하보에서 5월로 5월에서 통일로 이 정신은 온 결혜의 마음속에 넘쳐 흘러야 하고 인류와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 땅방을 함께 물고 내 나라 내 딸에서 내 나라 내 딸에서 내 구축을 해 그런 소리를 보고 나왔는데 그러한 구도를 그대로 여부에 그대로 두겠다는 종료맨 그 종료맨 생각을 이제는 내 말이라며 천사를 너무도 말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자! 자! 우리 세월이 전진의 대세를 얻힙시다! 자중! 맨중! 독일의 일팔 넘기옵시다! 자중 독일! 맨중해방에 신을 남으려고 독일의 엮여서 힘차게 전진을 남읍시다! 자중 독일! 만세! 맨중해방 만세! 장중 독일 선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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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타고 오는 죄인은 없습니다! 메시아는 없습니다! 미륵군은 없습니다! 너! 나! 우리! 깨어난 민족의 죄인으로 메시아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죄인입니다! 외모의 고행자 한글처럼 신임을 세우되 사람을 대한 너구로워 짚시다! 나! 처음부터 끝까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외에는 혹이라! 그런 사람을 처내버리는 이러한 풍속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깃들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리시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모든 민족 민족사들 숨겨둘 때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 슬픈 자주 민족도서의 반대세사 진리로 쳐나온 목소리지만 내가 그 단단을 꼭 모르고 싶어 설사 끝이 만만하지만 화살 전쟁 또 거리맹는 것까지만 내가 꼭 보고 가야겠습니다 전력은 있습니다